아, 진짜? 백숙 먹으러 와, 우리 집에. 아, 집에 좀 사람들을 초대했어. 아, 진짜? 어, 근데 다들 이게 너가 보고 싶다고. 그래, 예뻐? 어, 진짜 예뻐. 진짜 한 분이, 한 분이 계신데 너무 예뻐. 내가 바꿔줄게. 기침이 보인다, 기침이. 아, 감기가 보여. 오빠, 안녕하세요. 여보세요? 오빠, 저 유희입니다. 애프터스쿨. 네, 저 애프터스쿨 유희예요. 어, 진짜, 진짜 유희야? 네. 오빠, 지금 방송 중에 오빠와 팬이라고 얘기한 적 있잖아요. 아, 방송 중에? 야, 지금 방송이야, 이거? 아, 내가 뭐 큰 짓을 했네. 지금 뭐하고 있어? 오빠 오세요, 백숙해 드릴게요. 오빠 오세요, 백숙해 드릴게요. 아, 병원부터 가셔야죠. 콧볼 안 올래요? 야, 그 앞으로 나중에 더 예쁘냐고. 창볼? 네. 아, 진짜. 아, 진짜. 소희가 기다릴게요. 네. 아, 역시 시윤이. 와, 진짜 쿨하다. 시쿨하다. 우리 고마운 친구네. 아, 그럼 백숙 몇 마리를 해야 되는 거야? 오빠 두 마리면 돼요, 두 마리면. 아, 대니랑 조카도 온다며. 아직 모르잖아, 그래서. 야, 만약에 오게 되면 진짜 당대에. 그러니까. H.O.T. 제키. O.T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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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하자리에. 와, 말도 안 돼. 다 덮고 예능이 돼서. 닭 좀 고를게. 닭. 선생님, 이거는 삼계탕 할 건데 안을 파주시려고. Tao민이 때문에. 되게 격하시네요. 당근은 몇 개가 되지? 파. 얘들아 인삼을 찾았어. 그리고 감자 몇 개? 감자 3개 3개 하면 돼 아 여기 있네 밥 한 번 더 해볼래? 밥 한 번 더 못 본 것 같은데? 맛있는 밥을 할게요 집밥 이 정도 여기다가 이제 신비의 가루 오 이거죠? 이거겠죠? 땡믹해서 땡믹 출사를 시작합니다 안 어렵네 안 어렵네 집까지 보토분을 넣었네 말없이 현중이가 지금 일을 잘하고 있다 지금 현중이는 혼자 살아가지고 할 줄 아는 거야 지금 해봤어 포종닭에다가요 황기가 그 위에 닭에 그 밥이 잘 맞는 거예요 황기 좀 넣고요 또 그 엄나무라는 게 있어요 또 이제 오갈비 그 강조갈비라는 게 있어요 한 5분만 끓이면 돼요 압력솥에다가 5분만 짤랑짤랑해서 한 5분만 사과 진짜 이게 꼭꼬리야, 꼭꼬리. 어, 이거 꼭꼬리야. 왜? 왜? 현중아. 근데 걸렸다. 대기해. 대형사고. 이게 뭔가 지금 잘못된 것 같아. 빨리 뜯어봐라. 이게 왜 손락 형.